탈락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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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제발. 나한테 와야돼. 이거 한번 올려줘. 이제 노장들의 대결입니다. 대단하네. 이지혜가 아주 톡하네. 야, 쓸모욕이 있어야지. 안 지는 거 봐. 그냥 머리채 뜯고 싸워요, 그냥. 얼굴 열심히 해, 얼굴 열심히 해. 뜯고 싸워요, 그냥. 어머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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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. 우와, 지금 기회와. 뭐야?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. 야, 내가 맞아. 내가 먼저 먹겼어. 내가 먼저 먹겼어. 카메라 파줘. 내가 먼저 먹겼어. 여기가 기회와. 와, 여기가 기회와. 와, 와, 와. 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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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결국은 심진아야. 역시 심진아야. 정말. 와, 진아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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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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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못 이겨, 못 이겨. 아무도 못 따라가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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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무도 못 따라가요. 리액션도 못 할 정도로 힘주죠. 지금. 인상, 인상, 인상. 인상, 인상. 인상, 인상. 인상, 인상. 내 거야. 내 거야. 심진아. 잠깐만요. 승리. 뭐야, 뜯었어 벌써. 야, 봐봐. 뜯었어. 오늘 밤, 오늘 밤 매일 밤. 뜨뜨뜨뜨뜨뜨뜨…. 못 이겨. 못 이겨. 진짜 못 이기겠다라고. 못 이겨. 웬만하면 승부욕 장난 아닌데. 못 이겨. 제가 심진아 씨랑 한 이틀 정도 여행 같이 갔다가. 게단해. 한 달을 알아놓았어. 이틀. 못 이겨 못 이겨 진짜 못 느끼겠더라 웬만하면 승부욕 장난 아닌데 제가 심진아 씨랑 한 이틀 정도 여행 같이 갔다가 한 달을 알아놓았어요 근데 그 24시간 그 텐션이에요? 아니 그러다가 잠깐 울어 갑자기 울었다 다시 또 올라가요 헤어지잖아요 집에 와서 이명이 들려요